오늘은 떡볶이를 포함한 분식 먹방입니다. 음식 모여주세요. 치즈가 매우 매워진 것 같아요. 치즈가 매운 면을 먹습니다. 치즈가 매운 면을 먹습니다. 치즈가 매운 면을 먹습니다. 오징어 어떻게 하면 되지? 각도를... 먹기가 너무 힘들겠지? 한계가 안되요 알겠습니다 음... 음... 마치 행성처럼 제 주변을 돌아다닙니다 2는 MC 예제곱 음... 매출이야 피카츄 나와주세요 피카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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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목이 지금 생각났습니다 공중부양 먹방으로 하겠습니다 음... 만두 플레이팅 김밥 옆에 메추리알을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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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너무 맛있어 모든 손이 마치 제 마음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팸튀김 후루룩떡 이건 요즘 썸네일의 그거다 스팸튀김 스팸튀김 평소에는 제 채널할때 분석도 잘해주시고 아주 멋진 분들입니다 스팸튀김 단무지 제가 또 먹고싶었습니다 스팸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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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가지 마 배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진지한 연영상의 이런 웃음소리들 배부르다고 하니까 이거 뭐하시는 겁니까 섬네일 뭘 섬네일이야 함께 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인사해주세요 좀 더 들어오셔야 됩니다 피카츄 좀 올라와야 돼요 피카츄 좀 올라와야 돼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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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ved